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장 천명지위성이오 설성지위되어 수도지위되니라 오야자는 불가수유의니까리면 비도해라 시골오픈자는 계신호기서부도하며 공구호기서불문이니라 막현노은이며 막현노미니 보러군자는 신기독에니라 희로애락지 미바를 위지중이오 바리개중자를 위지하니 중야장은 천낮이 대보뉴오 화야장은 천낮이 달도에니라 지중하면 천낮이 위안하며 만물이오가니라 제2장 중이오할 군자는 중양이여 소인은 반중양이니라 군자지중양양은 군자이시중이오 소인이 중양양은 소인이 우기타네니라 제3장 제3장 재활중양은 지지의 겐저 민설렁이 구이니라 제4장 재활도지 불냉약을 해치지의로라 지자는 과지하고 우자는 불가별세니라 도지 불명야를 해치지의로니 현자는 과지하고 불초자는 불가별세니라 제5장 재활도기불행의 빈저 제6장 재활순원기대지아의 신자순이 허문이 허찰위원하시되 은하기양선하시며 직기양단하사영기중아민하시니 기사위위순회신자 제7장 재활인계완료지로드 구이 납적과 감전지중이 막지지피하하며 인계완료지로드 태코 중양이 부름기워수에니라 제8장 재활모지위인의 태코 중양하야 득일선이면 저권과 또건이 불시리니라 제9장 재활천나 국가도 가교원이며 장락도 가사이며 백인도 가도 예로대 중양은 불가능해니라 제10장 자레문강함대 재활 남방지강여와 북방지강여와 어기강여와 관유의 궤어 불법무도는 남방지강여니 군제거지니라 임금협하야 사위구렴은 북방지강여니 이강제거지니라 고로군자는 화위불요 하나니 강제거여 중립이불이 하나니 강제거여 거유도의 불변색은 하나니 강제거여 북무도의 지사불변 하나니 강제거여 제11장 재활색은 행대를 후세에 유수렴 하나니 오프리지 위로다 군제준도 이행하다가 반도이 폐하나니 오프렁이 위로다 군자는 무효중형하야 돈세 불견지 불회하나니 요성재하느니라 요성재하느니라 초하도 가인흥행은 이로되 급기지야 야란 수성이라도 여교서 부른이라며 천지지떄야에 지하에도 인유서 감하니 고로군제 어댄댄 천내망릉 지은하며 오센댄 천내망릉 타원인이라 시운 연비 어차니 지은을 어야구야니라 하니 언기상하 차례니라 군자지도는 조단도 부구이니 급기지하야는 찰로천지니라 제13장 재활도 불원인하니 인지위도이 원인이면 불가이 위도이니라 시운 불가 불가여 기측불안이라 하니 집가이 불가하되 예의시지하고 유의위원하나니 고로군자는 인지인하다가 개의지니라 충세위도 불안하니 시저기 불은을 염물시여 이니라 군자지도 대사의 몸이러 미러니러니 서구호자로 이사부를 미러냐 하며 서구호신으로 이사부를 미러냐 하며 서구호재로 이사형을 미러냐 하며 서구호풍으로 선시지랄 미러냐로니 형덕지 행하며 영원지건하야 유서부족이여던 불가 불면하며 유예어던 불감진하야 은고행하며 행건이니 군제허불조조이리요 제 14장 군자는 소기위행이여 불은호 기행이라 서 부귀하얀 행호 부귀하며 서 빈천하얀 행호 빈천하며 서 이적하얀 행호 이적하며 서할란하얀 행호할란이니 군자는 무의비 부자득은이니라 제상위하얀 불응하며 제하비하얀 불은상이여 정기불고하이니면 전무원이니 상불원천하며 하불고이니라 고로군자는 거의 이사명하고 소인은 행음이요 행이니라 제월세 유사하군자하니 실저 증거이여던 반구자신이니라 15장 군자지도는 비여 행은 필자이하며 비여 등고 필자비니라 시월처자 호하비여고 슬금하며 형제지협하여 바랍자다니로다 바랍자다니로다 이 실가하며 낙이 철오라 하얀 재활품배기순이현저하시니라 제16장 재활귀신지위덕이기성이현저 시지 불견하며 정기불모니로다 체물이 불가이니라 사천나지인으로 재명성박하여 이성계사하고 양양후여제기상하며 여제이자우좌우이니라 시월신지격사를 불가탑세온 신가역사하니 부엄미지현이니 성자 성지 불가음이 여차부인저 제17장 재활수는지 대효야의 신저 덕이 성인이시고 천이 천재시고 부유 사해진이하사 종료향지하시며 자손 보지하시니라 고로 대덕은 필득기위필떡기위하며 필떡기명하며 필떡기명하며 필떡기수이니라 고로 천지생물이 비생물이 필 인기재이 덕은 흥하니 보로 제자를 배지하고 경자를 복지니라 시월 낙지군자여 헌헌영덕이라 이로다 의민이니라 소라 고천이 은을 부어 보우명지하시고 자천신지하시니라 고로 대덕자는 필수명이니라 18장은 제왈 제왈무 전원 기요 문왕 회신자 이 왕계 위부하시고 이 무왕위자 하시니 구의적지 여신을 제술지 하시니라 무언이 잔 태왕 왕계 문왕 이서하사 일류미요 천하 사대 신부실 천하지 현명하시며 존이 천재시고 부유 사회지 내하사 종료 향기 하시며 자선 보지 하시니라 무안이 말 수명이 여신을 주거니 이성 문무리 덕하사 주왕 태왕 왕계 하시고 상사 성광이 천자 지뢰하시니 사례에 달로 제후 대부 급사서인하니 부위대부여 자위세 얻은 자위 대부하고 제이사 하며 부위세 오 자위 대부여 얻은 자위세 오 제이 대부하며 기지상은 달로 대부하고 삼년지상은 달로 천자하니 부모지상은 무귀천이 되니라 제 제 제 제왈모왕 주공은 기달려의 회신경, 부효자는 성계인지 지하며 선술인지 사자야니라. 춘추의 숙이저묘하며 진기정기하며 설기의상하며 전기시식이니라. 정묘지대는 소이서 서목에 오서 작은 소이 변기찬에 오서 사는 소이 변현에 오 여수의 하위상은 소이 채찬에 오 연노에 소이서 지혜니라. 천기위하여 행기제하며 주기약하며 경기소전하며 애기소친하며 사사유사생하며 선언여사조니 효지지혜니라. 교사지대는 소이사 상대여 정묘지대는 소이사 오 기선연이 명호 교사지대와 최상기 의면 치구근기 여시조 장회신자. 제20장 애공이 문정한데 재활 문무지정이 포재방책하니 기인이 전적 기정이 거하고 기인이 망적 기정이 시기니라. 인도는 민정하고 지도는 민소하니 부정하자는 포로에니라. 고로위정제인하니 취인이 신이여 수신이 되어 수도 이인이니라. 인자는 인여니 친신이 위대하고 위자는 이행이 전현이 위대하니 친신기세와 전현기 터니 예소생에니라. 제하위하여 불회코 상이면 민불가득이 치우니라. 고로군자는 불가이 불소신이니 사소신인된 불가이 불사친이오. 사사친이오. 사사친인된 불가이 불지인이오. 사친인된 불가이 부지천이니. 전인이라 천하지달때 오해 소이 행지제사미니. 왈군신야와 부자야와 부부야와 권제야와 부모지교야 오자는 천하지달때 오해 오. 진영삼자는 천하지달때 오해니 소이 행지자는 이대하니라. 호생이 지지하며 호각이 지지하며 호권이 지지하나니 극히 지지하야나니 극히 지지하야나니. 이다호 안이 행지하며 호기 행지하며 호 명강이 행지하나니 극히 성공하야나니. 이대하니라. 재활호학은 근호지하고 육행은 근호인하고 지치는 근호용이니라. 지사삼자즉 지소이수신이오. 지소이수신이오. 지소이치인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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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이치천하 국가위니라. 범위 천나 국가위 구경하니와. 수시냐와 존요냐와 친치냐와 경대시냐와. 재군시냐와 자섬이냐와 네패꼬냐와 유언이냐와 회제 후예하니라. 수신적 돌입하고 존현적 불락하고 친친적 재부권제불원하고 경대신적 불현하고 재군신적 사지 보례중하고 자섬인적 백상이 권하고 내백공적 재용이 족하고 유언인적 사방이 귀지하고 회제 후적 천내 외지니라. 수신의 소위시. 수신여. 거참은 섹하오면. 전하이 기득은 소위권 연여. 종기위하며. 종기록하며. 동기호는 소위권 진친여. 관성임사는 소위 권대신여, 충신중록은 소위 권사여, 시사박념은 소위 권백성여, 일성어시하여 기름칭사는 소위 권백공여, 성앙명래하며 가슴이 금부름은 소위의 원인여, 개절세하며 급해국하며 칠한지휘하며 접인이시하며 후안이 박내는 소위 회제 후회하니라. 범위 천나국계유 구경하니 소위 행지자는 일행이라 범사는 예정입하고 불의주폐하나니 언전정적 불겹하고 사전정적 불곤하고 행전정적 불구하고 도전정적 불구이니라. 제하위하야 불혜코상이면 민불가득이치위리라. 혜코상이유도하니 불신호풍이면 불혜코상이리라. 신호풍이유도하니 불순호친이면 불순호풍우이리라. 순호친이유도하니 반조신 불상이면 불순호친이리라. 성신이유도하니 불명호선이면 불성호신이리라. 성자는 천지도에오 성지자는 인지도에니 성자는 불면이중하며 불사이득하야 종양중도하나니 성인에오 성지자는 택선이 고집지자에니라. 박학지하며 신문지하며 신사지하며 명변지하며 독행지니라. 요 불락이 언정확진된 불행을 부조야며 요풀문이 언정운진된 부질을 부조야며 요 불쇄언정 사진된 부득을 부줘야 하며 요 불변이언정 변진된 불명을 부줘야 하며 요 불냉이언정 행진된 부득을 부줘야 하야 인일능지어던 기백지하며 인신능지어던 기천지니라 과룡차도 이면 수위나필명하며 수위나필가이니라 단체 이십일장 자성명을 위지성이오 자명성을 위지괜이 성적명이오 명적성이오 제12장 요 천나지성이오 위름진기성이오 능진기성이오 능진물지성이오 능진물지성이오 23장 기찰은 지곡이니 공랑요사이니 성적형하고 형적저하고 저저명하고 명절동하고 동저편하고 변저관이 요 천나지성이오 위름하니라 제24장 지성이 도는 가위전진이 국가장흥에 필요정상하며 국가장망에 필요율하며 변노시구의하며 동호사체라 하복장지에 선을 필선 지지하며 불선을 필선 지지하나니 고로 지성은 여신이니라 제25장 성자는 자성이오 이 도는 자도에니라 성자는 물지종신이 불선이면 무물이라 지거라 군자는 성지위비니라 성자는 비자성기이에라 소리성물이니 성기는 인여오 성물은 지에니 성지덕에라 하베네지 도에니 고로시조지의에니라 제26장 고로 지성은 무식이니 불식적고하고 부적징하고 징적유언하고 유언즉 박후하고 박후적고며이니라 박후는 소위 재무려 꼬명은 소위 부무려 유구는 소위 성무려니라 박후는 배지하고 꼬명은 배천하고 유구는 무가이니라 역차자는 불련이장하며 부동이 변하며 무이성이니라 천지지도는 가이르니 지네지에니 기비물이 불이라 적기 생물이 불적이니라 천지지도는 박야구야 고야 명야 유야구야 미라 연부 근부천이 사소소지대로 대급기무공하야는 이럴 성지니 개헌하며 만물이 부안이니라 근부지 일철도 이대로 대급기방후하야는 재화학이 부정하며 진화의 불설하며 만물이 제헌이니라 근부산이 일권석지대로 대급기 광대하야는 초목이 생지하며 금수이 거지하며 보장이 흥안이니라 근부실이 일작지대로 대급기 불적하야는 원타교류인 거별이 생은하며 낮의 시간이니라 시원유 천지 명이 오목불이라 하니 개헌 천지 소위 위천여 오오 불교 불연가 문왕기 덕지 순이 여하니 개헌 문왕기 소위 위 모년이 순약불이니라 제27장 대제라 성인지 대여 양양호 발효 만물하사 중급 오천이로다 우대제라 예의 삼백이요 위 삼천이로다 대기이니 호에 해미니라 고로알 굽을 지덕이면 지데불응하니라 고로군자는 존덕성이 더 문왕이니 치광대이 진정미하며 그 고명이 더 주명하며 온고히 지신하며 동루이 숙례니라 시고로 그 상불교하며 위협을 패하라 구교도에 기헌이 조기헌이요 그 무도에 기무기 조기헌이니니 시활기명차철하야 이보기신이라 하니 기차지위엔자 28장 제왈 우리 호자용하며 전이 호자전이요 생호금지세하야 반고지 되면 여차자는 제거 귀신자에니라 비천재면 불의제하며 불기도하며 불고문이니라 금천 내 그 동계하여 서동론하며 행동요니니라 수요기위나 구묵기덕이면 불감자계하군하며 수요기덕이나 구묵기면 역불감자계하군이니라 제왈 오설하려나 제왈 오설하려나 기부족진예오 오하 을레나 을레하니 오소 조느니 어니와 통합주레니 금용지라 오정주 오리라 제 20부장 광천해유 삼중한하니 귀기과과의 회전 상언자는 수선이나 무진이니 무진이라 불신이여 불신이라 민부종이니라 하언자는 수선이나 부존이니 부존이라 불신이여 불신이라 민부종이니라 고로군자지도는 본저신하야 진저삼인하며 고저삼하니 분류하며 건조천지이 불폐하며 질저귀신이 무이하며 백세이사성이니 블록이니라 질저귀신이 무이는 지천여오 백세이사성이니 블록은 진연이라 시고로군자는 동이세위천나되니 행이세위천나법하며 은이세위천나 즉이라 원지적 유만이여 금지적 불여민이라 시왈 제피 묵하며 제차무역이라 서기숙여하야 이응종에라하니 군제 미우 불여차이 소유에 어찬하자에니라 삼십장 중리는 조순여순하시고 은장 문무하시며 상류천시하시고 하습수토하시니라 비여 천지지 묵을 지대하며 묵을 부도하며 비여 사시지 착행하며 여일을 지대며이니라 만물이 변육이 불쌍해하며 대평양이 불쌍해라 소득은 천류요 대득은 돈하니 제천지지 소유 위대하니라 성제삼십일장 유천나 지상이야 위릉촌명예지 조기 유리매니 관유원이 조기 우양이며 팔강강이 조기 우접이며 제장 충전이 조기 우경이며 물림 일찰이 조기 유별에니라 보박 염천하여 이시 출지니라 보박은 염천하고 염천은 여연하니 견이민 민불 맞경 하며 견이민 낙불 경 하며 은이민 낙불 신하며 행이민 낙불 낙불 여린이니라 시로 성명이 양양호 중급하여 시가 만맥하여 주거 소지요 인력 소통과 천지 소부와 지지 소재와 이물 소재와 상노 소대 범요 혈기제 막불 존친 하나니 고로 알때 천이니라 제 32장 요 천하 지상 이하 위름 경론 천하 지대양 하며 입천하 지대본 하며 지천지 지하 요 기니 구안 요 소기 소일 이어 준준 기니며 연년 기니며 호호 기천이니라 구불고 총명 성지 달 천덕 제면 기숙릉 지지 리오 33장 시월 의금 상경 이라하니 오지 문지 저예라 고로 군자지도 아뇨니 일장하고 소인지 도는 저견이 일망하느니 군자지도 는 담이 부렴하며 간이 못나며 원이 이하며 지 달지근 하며 지 풍지자 하며 지 미지 아니면 가여 입덕 이리라 시원 잠수 복이니 역공지 세라하니 고로 군자는 내 성 불구하여 무하거 지하나니 군자지사 불가급자는 지오 인지사 불견 인정 지원 지원 상제 이실란 대상 불교 억노 이라하니 고로 군자는 부동이 경하며 불언이 신이니라 시월 주가 무헌에 심의 요쟁 이라하니 시골 군자는 불쌍히 민감하며 불서이 민위여 부활이니라 시활 불리한 유덕을 백벽이 형질하니 시골호 군자는 독거이 전내 평이니라 시원여 해명덕의 부대 성색이라 하야는 재활성색지여 이화민의 마래라 하시니라 시원 더교야매라 하니 모여유료니 여니와 성천지채와 무성무치야 지위니라 시원 지위니라 시원 지위니라 이익 스페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